그리고 일본에서는 정년 폐지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중소기업인데 정년제를 폐지하고 해마다 시니어 적극적으로 채용하니까 좀 젊은 여직원이 있었거든요. 여기 시니어분들하고 같이 일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같이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한국의 경우에는 860만 베이비 부모 세대 교수님께서는 이 세대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라고 하신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하루 종일 등산하거나 낚시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년 후에 보통 평균 한 ***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럼 이걸 그냥 호비하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하고 합치면 충분한 생활비도 되고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정년 폐지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요즘 일본 많은 기업이 정년을 폐지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사정이 다른 게 인재가 너무 부족해요. 대졸 취업률이 97.3%예요. 제가 근무하는 대학도 해마다 취업률이 98%, 99%예요. 그런데 대학 진학률도 우리나라보다는 좀 낮아요. 56%. 그러니까 모두가 대학 가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일본에서는 고졸이 취업률이 더 높아요. 대졸보다. 고졸은 97.9%. 그래서 저희 대학 근처에 상업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고등학교는 취업률이 100%예요. 해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보다 일자리는 많은데 외국계 기업도 있고 또 업적이 튼튼한 중소기업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인재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젊은이들이 무조건 대기업에 가야 한다는 그런 목표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IT 인재는 2030년도에는 IT 인재가 79만 명이 부족하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2021년 전으로 해서 우리나라 셀리맨 월급이 일본보다 더 높아졌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전에는 한국인들 IT 인재들이 굉장히 일본에 취직하러 많이 왔는데 요즘은 약간 둔화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업에서 어디로 눈을 돌려야 하느냐 하면 출산 후에 쉬고 있는 여성들 그다음에 시니어들 취업에 눈을 많이 돌리게 되죠. 그래서 일본 후생노동성이 조사를 했는데 종업은 21명 이상 기업 23만 사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정년제를 폐지하고 있는 기업이 현재 9,275개 사. 그런데 이게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도 압력을 넣어요. 정년 좀 폐지하라고. 왜? 건강한 노인이 지금 많지 않느냐. 일자리. 그리고 제가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좀 많이 만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대학에서 특강이 있는데 중소기업 사장님을 초청해서 하는 특강이 있어요. 하나같이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요즘 경기 좀 어떠세요? 그러면 업적이 다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제일 과제는 뭐예요? 인재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대학에 와서 특강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제발 사장님들이 와서 특강하면서 회사에 좋은 점을 다 소개하고 우리 회사에 취직 좀 해달라는 내용이에요. 그런 식으로 조금 우리하고 사정이 다른데 그래서 제가 실제로 중소기업인데 정년을 폐지하고 정년제를 폐지하고 해마다 시니어 적극적으로 채용하니까 매상이 배 이상으로 올랐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특이해서 제가 한번 찾아가 봤거든요. 사이따마에 있는 아파트 시간이 지나면 보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수 공사를 하는 회사인데 이게 사원이 한 100여 명인데 요즘은 아파트 보수 하기 전에 점검하잖아요. 그런 것도 줄다리 타고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드론 띄어서 AI로 전부 점검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 회사 사장은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인들은 대학교 졸업하면 입사해서 보통 30년간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50대 중반이 되면 역직 정년이라고 해서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어하고는 조금 다를 텐데 그게 직책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장이나 과장 직책을 내려놓고 그러다 보면 월급이 줄어드는 거죠. 산처럼 이렇게 되다가 줄어드니까 이분들이 30년간 근무했으니까 그동안 가지고 있는 기술, 노하우, 인맥 이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회사 사장이 그분들하고 전시했다나 이렇게 영업할 때 만나면 어마어마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우리 회사에서 정년 폐지해가지고 여기받을 수 없을까?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채용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일을 잘하시더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회사는 최고령자가 78세인데 설계를 담당하는 분인데 정말 숙련된 기술, 경험 이런 거 살려서 회사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 4, 5년 사이에 적극 채용하고 한 4, 5년 사이에 20억에서 30억 됐던 매상액이 지금 현재로는 45억 원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역직, 정년 하신 분들이 그 회사에 있으면 월급이 적어지니까 우리 회사에 와서 정년 폐지할 테니까 와서 계속 근무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많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날도 제가 취재하러 갔는데 현재 홈페이지에 이메일 문의로 저는 어디 어디에 근무하고 있는 누구 누구인데 지금 이런 기술을 한 30년 동안 계속 근무하면서 보유하고 있다 취직이 가능한가 이런 게 쫙 들어와 있더라고요. 문의가. 그래서 이분들이 채용을 해보니까 젊은 사원하고 중견 사원, 시니어 사원 굉장히 융합이 잘 이루어지고 또 실제로 젊은 사원이 많고 시니어 사원을 별로 적극적으로 채용하지 않는 회사는 꼭 채용을 오히려 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사장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정년제를 폐지하기를 너무 잘했다고 장점밖에 없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날 홍보부의 여직원이 좀 젊은 여직원이 있었거든요. 사장님 인터뷰 다 끝나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홍보부 직원들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들어온 지 3년 차, 4년 차 여직원들한테 여기 시니어분들하고 같이 일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은 시니어라고 특별하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들은 회사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일한대요. 사무실도 사장실이 따로 없대요. 큰 사무실에 사장도 똑같은 크기의 책상 있고 바로 옆에 젊은 직원도 있고 또 앞에 시니어분들도 있고 이렇게 앉아서 일하면서 젊은 직원이 그럼 시니하고 같이 일해서 뭐가 좋은데요?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들이 모르는 거 3년 차, 4년 차 밖에 안 되니까 시니어분들한테 가서 물으면 얼마든지 금방 대답해 주고 또 사장님이 안 계실 때 사장님한테 묻고 싶으면 또 사장님한테 묻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니까 자기들은 시니어들한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일을 같이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융합이 잘 되니까 아마 업적이 매상이 올라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렇다면 그런 시니어분들의 월급은 대략 한 5존도 되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회사는 아까 역직 중년제가 있으니까 50대 중반이 피크고 그 다음부터는 약간 내려가거든요. 직책을 내려놓으니까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취재로 갔던 회사 정년제 폐지했던 그 회사는 처음에 채용할 때 협의를 한답니다. 과거에 다른 회사에 근무할 때 산모양으로 약간 내려갔던 것보다는 이제 많게 지불을 하고 왜 정년제 폐지를 시키니까 하는데 70세 이후부터는 약간 우리 회사에서는 월급이 내려갑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왜냐하면 매일마다 아침 복잡한 전철 타고 오고 이게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근무하고 금, 토, 일은 쉬겠습니다. 라는 분들도 있고 70세 이상 되면 또 어떤 분들은 매일 회사에 와서 영업하러 가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에서 영업하는 장소에 가서 출근하고 또 영업 다 끝나면 집으로 바로 퇴근하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고 아주 다양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일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썩으니까 약간 월급을 그러면 줄이겠습니다. 70세 이후는. 그러면 본인들이 충분히 만족을 하는데 왜냐하면 70세 이후로 연금이 나오니까 연금하고 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그거하고 합치면 충분한 생활비도 되고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860만 베이비붐 세대 은퇴스나미가 이어지고 있다. 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세대가 새로운 세대를 열어야 한다라고 하신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나라 고령화 문제는 베이비붐 세대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노후 은퇴한 분들하고 계속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사회에든 심리화가 행복해야 그 사회 전체가 다 행복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베이비붐 세대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61세에서 69세인데 이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진짜 빈공국에서 지금 선진국으로 만들 때 엄청 기여한 사람들인데 물론 그 앞에서 이들은 더 고생하셨죠. 베트남 전쟁에도 참여해서 외화도 많이 보러 오셨고 또 중동 건설품 때 그 중동에 척박한 사막에 가서 엄청 더운 데 가서 리비아 같은 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 가서 고생을 엄청 하셨잖아요. 그때 농담 얘기 들어보면 중동 여자분들은 눈만 내놓잖아요. 그런데 여자분들 잘못 말을 걸었다거나 이렇게 하면 형무속 가야 되고 굉장히 그때 고생을 많이 하셨는 분들도 많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엄청 진출을 할 때 그때 웬만한 분들은 해외에 나가서 글로벌 시장을 다 개척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다 아직 건강하고 아직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새로운 시니어 시대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백세에도 일을 하시는 분들처럼 베이비붐 세대가 좀 활기차고 그다음에 건강하게 건강도 유지를 하면서 일도 열심히 해서 고령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열정도 많으셨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해외 시장도 개척하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파고다 공원이나 하루 종일 등산하거나 낚시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년 후에 보통 평균 한 8만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요. 누구나에게 그럼 이걸 그냥 호비하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베이비붐 세대가 앞으로 과거의 시니어하고는 다른 새로운 장을 열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